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행히 먹으러 온 거 같다. 오케이, 됐어요? 뒤집을게. 다행히, 다행히. 나도 잘하는 편이지. 오래전 편인데.. 꾸준히, 꾸준히. 내 몸이 딱 맞 verr긴. 그래서 애 손 같지 않지 않냐고 안 여겨도 사람들이 애기 어른이지 봐봐요 어린이란데 칠해줘 네 한 번 안아줬더니 힘잡고 못 보고 아이쿠 쪽도 이거 들어가게 어 어 어 어 어 어 옥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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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 옥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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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보이네 잠깐만 너무 뚱뚱해? 아니아니아니 정인씨 뭐해요? 어떻게 못해 아니야 그렇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있어요 도움 보인다며 옥몸 아니 이렇게 편의할거에요 알 synthes 이게 이런게 옥몸 옥 옥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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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이쪽에 닿지, 이쪽도. 그렇지, 그렇지. 이쪽에 닿지. 이쪽에 닿지. 어떻게 안 해? 아, 배가. 아, 나 좀 똥배 낳았단 말이에요. 라면 많이 먹고. 딱 앉자마자 말할 거예요. 엄청 먹더라고. 정독님. 저녁 뭐 먹었어요? 라면이랑 스팸. 몸 보여주고 이런 거 안 한다고 했더니 엄청 먹더라고, 좋아가지고. 살았어요. 누구야? 잘못 찾아왔는데? 난 남친 없고 애인만 있는데? 질루아. 죽어도 할 거야. 뭘. 진짜 질루야? 아, 미안. 우리 천서양 먹던 someone tell me. 컷트. 오케이, 됐어. 여기까지 가시는 거 지금, 볼리? 여기만 찍으신다 그러니? 아, 그래요, 이해하게 잘 돼가지고. 아이고. 아, 이거. 머리 만져봐, 앞쪽으로. 아니, 여기 앞쪽으로 놓을 거야. 아니, 여기 앞쪽으로 놓을 거야. 이렇게만 찍어서. 듣기 좋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이 와중에 살길 찾는 거 봐 음주운전 걸릴까 봐 뽀뽀만 한 거잖아 음주운전 걸릴까 봐